아... 아... 으... 스네임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아... 여러분 대박사건입니다 불을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 애기가 이제 불을 앞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줄 알고 어머 안녕 이래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주인이 없나봐요 지금 한 6개월에서 8개월 추정되는 강아지인 것 같은데 도로를 막 뛰어댕기는데 부도 같이 놔뒀는데 부도 이제 너무 도로로 활주해가지고 집에 겨우 데리고 왔어요 아... 다행히 칩이 있으면 좋겠는데 병원 데리고 가서 칩을 찾아야겠죠 어우 멋있다 아... 아... 너무 천주만만 천주만만 너무 이쁘게 생겼네 아... 아... 부럭 너무 잘 놀아 남자에요 안녕 아... 아... 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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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fred 하니 에원이 ?", 그리 몰라! 아, 이렇게 시끄러워진 아닌 것 같은데? 고락이 비교하니까 엄청 하얗네. 고락이 비교하니까 엄청 하얗네. 고락이 비교하니까 엄청 하얗네. 고락이 비교하니까 엄청나요. 고기. 고락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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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다. 부털이 입에 들어갔나보다. 스스! 천! 천! 역시 잘하는 거치! 피네를 몰라? 오웅! 야 마법하네 옆에 앉아있어. 역시 트리는 됐네. 응 너의 거 줬었죠? 아니 이상하지가? 너도 손님이 귀여운 손님 왔으니까 SIT! 응? 너도 벌파네 SIT! DOWN DOWN BOOM BOOM BURP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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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먹을래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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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저희 줌은 그냥 안 좋을까? 근데 안 가는 거야 Where's your house? Where's your house? 계속 돌아다녀 나 가나보다 이렇게 놓고 올라 그랬지 근데 막 찾기에서 뚫어주고 그러니까 난리도 아닌 거야 그래서 듣고 왔어 그렇지 찾기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아 그러면서 담대 가기 좀 애매하고 놓고 가기 또 더 애매하나 그래서 여기 한번 차로 차에 돌려다녀서 차에 돌려다녀서 차에 돌려다녀서 소리도 해줄까? 뭐 anyone lost that 이런 식으로 반응 justement 여름나 딱 한달 아직 참을